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희 영어를 잘 열심히 해서 박수와 응어를 많이 받고 싶어요. 연습을 좀 더 많이 하고. 멋진 무대를 들어야죠. 오늘부터는 덜 떨리고 재밌게 버티버거. 준비 공정하러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津에서 박수. 화이팅! 할인교육 주시 finger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